그냥 포장만 해갈까? 양! 아, 가게에선 이러지 말하니까! 왜, 왜, 왜? 어? 야, 집에서는 아픈 와이프 눈치, 어? 가게에서는 장인 눈치, 어? 어? 실장님. 신호요. 정신 차리고 신으라고. 남편이 바람난 걸 알았으면 바로 가서 뺨을 올리든가 급소를 발로 차고 두 눈을 후벼 파고 머리통을 깨부실 생각을 해야지. 왜 도망을 갑니까? 어떻게 알았어요?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요? 다시 갈래요? 내 차 안에 골프채 있는데 빌려줘요?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기만 해? 내가 이렇게 막 나가는데도 왜? 제대로 화도 못 내냐고. 그러니까 그딴 새끼가 우습결국 장인 가게에서 까불지. 내가 화를 낼 수 있든 없든 망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나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상대가 착하면 같이 착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잘해주고 기다리잖아요. 계속 기다리잖아요.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정신 차려야 되기 싫은거에 따라 hearing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